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벌써 설 연휴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마침 연휴 앞두고 오늘 증시도 나쁘지 않았죠? 기릿분들 계좌가 전부 다 빵빵해졌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진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릿분들, 조금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12월까지 올 한 해 기릿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계좌도 딱 욕심 없이 50%만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 세상이 어닝 서프라이즈. 어제 미국 증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심에는 실적 호조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일단 엔비디아가 너무 부럽다 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너무나 뜨거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무려 7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어제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올해만 무려 40%나 올랐다고 하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엔비디아만 들고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저의 소원, 그 소원을 벌써 이룬 걸 볼 수 있네요. 또한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포드도 테슬라와 경쟁할 차량을 꺼낸다는 소식에 6% 상승했고요. 그리고 로블록스, 오랜만에 들으시죠? 이 친구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 투자 심리도 좋아졌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ARM이 대박입니다. 무려 시간에서 2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플러스, 반도체 회복, 그리고 회복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오늘 저녁 ARM의 급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HBM 관련 이야기도 나왔어요. AI 반도체가 뜨거워도 너무나 뜨거운 상황에 HBM이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HBM의 평균 판매 단가가 기존 DRAM 대비 5배나 오르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자 정말 오랜만에 HBM 대장주죠. 한미반도체. 거의 한 3, 4개월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이 보다시피 잠시 차트를 깨고 내려간 적이 있어가지고 주주분들의 걱정이 분명 있었을 듯 한데 하지만 그동안의 기다림을 한 번에 보상을 이렇게 해주는 걸 볼 수 있네요. 거터양 확실하게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일단 한미반도체의 증권사 평균 목표가는 7만 6천원인데요. 그런데 한 번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단기간 거터양이 나왔기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등 이제 HBM 관련 주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최근 한 번 더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럴 때 보통 고점을 막고 떨어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에코프로 친구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친구들 21년, 22년 그때 정말 좋았었죠. 그런데 잠시 쉬어가다가 작년에 매우 뜨거운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고 결국은 거기서 꺾여가지고 한동안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AI 반도체 호주로 인해서 이쪽 관련 주가 매우 뜨거운 모습을 긴 시간 달려가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너무 과열된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검토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고점이다 이러한 의미는 아니고 너무 뜨겁게 올랐다 보니까 단기간은 오히려 쏠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전에 호재가 하나 떴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그런데 6개월이나 더 빨리 가동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25년에 대량 양산 목표로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하지만 오는 3분기부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이런 것도 당연히 호재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예정대로 올해 말에 가동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HBM 관련주가 급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삼전도 제발 줄 맞추기 아니 키 맞추기 해줬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LG화 25도짜리 계약이요. LG화 그리고 GM이 25조 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어제 저녁에 너무 뜨거운 소식이다 보니까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내용을 보자면 정말 간단합니다. 기간이 길어요. 무려 2035년까지 최소 25조 원의 양극재를 납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거는 어제 이러한 얘기가 나오자 시간에도 8%인가요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오늘 오전에도 급등하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줬으나 하지만 은봉으로 끝나는 모습이 조금은 아쉽다. 주주분들은 많이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저 PBR 관련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만 호재? 아니다. 설 지나고 나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 듯합니다. 정부에서 빠르면 이달 중순 아니면 이달 말 사이에 밸류 프로그램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처음에는 코스피 상장사 기준으로 맞춰서 코스피가 이제 좀 쏠리는 형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저 PBR이 피바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하지만 코스타까지 확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가지가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밸류 프로그램으로 증시가 부양될 것이고 세제 개편으로 증시에 들어오는 돈을 늘릴 것이며 마지막으로 주주 환원으로 주주같이 재고를 하게 되는 걸 목표로 삼는다고 합니다. 일단 계획만 들으면 코스피 3천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리고 언제 나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저 PBR 플러스 배당을 주는 기업들도 우리가 관심을 두고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좀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법원 재판 시작. 일단 지금 당장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대선을 하면은 트럼프가 당연히 이긴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은 거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자 이제 뭐 2차전지 이쪽이랑 전기차 친환경 이쪽의 투자 심리도 나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지금 현재 출마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것 때문이죠. 트럼프 대법원 재판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떠한 쟁점이 있는가 바로 네 가지의 쟁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단 하나만 트럼프가 이겨도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당연히 되지 않겠나 전부 다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어쨌든 네 가지의 쟁점이 뭔가 첫 번째 대통령은 공직자인가 두 번째 대통령의 선서는 공직자 선서와 다른가 세 번째는 트럼프가 반란에 가담했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의회의 사전 입법이 필수적인가 이 네 가지가 쟁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 길이 또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뭔 소린가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이 네 가지 쟁점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공직자 어쩌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나오나 봤더니 미국의 수정헌법 14조 3항을 딱 보면은 미국 헌법을 지지하겠다고 사전 선서한 의회 구성원 미국의 공직자 여기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배고 모든 주 의회 구성원 모든 주의 행정 및 사법 공직자 등등등 이 사람들은 내란 또는 반란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뭐 도와주거나 하면은 모든 민간 및 군 공직을 담당할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난번에 그 코로나 시절에 막 폭동 일어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이거 반란에 가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분명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어서 중요한 거는 아까 봤던 이겁니다. 미국의 공직자. 자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공직자가 반란을 하면은 모든 민간 및 군 공직을 담당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쪽에서는 잠깐만 이거 아니야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정말 재미있게도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헌법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를 임명한다. 이러한 문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모든 공직자라고 한다는 거는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니라는 의미겠죠. 모든 공직자를 임명하니까 내가 나를 임명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니다. 결국은 수정헌법 14조 3항은 대통령과는 별개의 헌법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이번 연휴에 관련 내용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과연 대선에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설 연휴에 아마도 기르분들 선물 같은 거 사시려고 어디 움직일 때가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대체로 9일, 10일, 혹은 10일에서 11일 이틀간 쉬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어디 가신다면 휴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0일은 거의 무조건 쉰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편의점 1등은 과연 누굴까요? 기르분들 아마도 지금 물어보시면은 CU가 1등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GS25와 CU가 엄청나게 근소한 차이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실적을 한번 보자면은 GS리테일은 연결기준 매출 11.6조, 영업이익은 4천억으로 이 중 GS25의 매출은 8.2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똑같이 매출이 8.2조인데 그런데 BGF리테일의 100%가 CU는 아닙니다. 95%이기 때문에 8.2조보다 조금 낮아지니까 결국은 GS25보다 CU가 매출은 조금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거는 반대인데요. 점포수랑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면은 GS25보다는 CU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몇 년 동안 GS25와 CU가 내가 1등이다로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 길이 있으면 뭔가 CU의 마케팅에 닿은 걸까요? 만약에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상품이 있는 GS랑 CU가 있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CU를 갈 것 같습니다. 기르분들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런데 보통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가까운 데 많이 가겠죠. 어쨌든 이 둘이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이 소식이 매우 뜨거웠죠? 레인보우 로봇틱스의 한 언론에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봇틱스 인수를 앞당길 것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장초원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래서 올해 3전은 레인보우 로봇틱스의 콜옵션 권리를 두 차례 행사하며 지분 60%가량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러면서 인수도 앞당기고 이름도 삼성 로봇틱스로 사명까지 빠르게 바꿔서 해외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편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측에서는 루머에 대한 공시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레인보우 로봇틱스 급등하긴 했지만 이 친구도 아까 봤던 LG화학이랑 마찬가지네요. 오히려 뉴스가 나오고 쭉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이폰, 폴더블 아이폰이 등장한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폴더블 C제품을 개발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애플은 지금 아이폰처럼 얇은 폴더블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 디자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전이니까 잘하는 거지 애플은 이걸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더블 아이폰보다는 기술적 부분 때문에 아이패드가 먼저 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하며 폴더블 폰의 대량 생산 계획은 빨라봐야 26년, 2년 뒤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발을 위해 아시아에 있는 한 개 이상의 제조사와 부품 조달을 논의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폴더블 관련주가 급등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속아서 팔았다면 면제해 줍니다. 오늘 대통령과 소상공인이 함께한 민생토론회에서 과도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술, 담배를 팔았다면 자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었는데요. 아마 그런 관련된 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쟁업체에서 이렇게 미성년자를 보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그게 한 번만 적발되어도 영업정지가 2개월이나 되다 보니까 사실상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분증을 검사했다든지 폭행과 협박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이러한 처분을 면제를 해준다고 하네요. 또한 불가피하게 영업정지를 받게 되어도 그 기간을 7일로 줄여준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증시 되살아날까? 중국증시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이따가 최근 들어 슬금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칼날이라 절대 방심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올해 처음으로 중국증시의 하루 거래기 1조 위안을 웃돌았다고 하니까 어쨌든 바닥에서 거터향이 터졌다는 거 이거는 분명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없이 반등하는 게 아니겠죠. 최근 들어 증시를 살리려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 때문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어제는 증권당국 수장이 교체가 되며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까지 증시가 나빴으니까 책임지고 나가라 라고 한 거고 그렇다면 다시 들어온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브로코 도살자 이름 한 번 살벌합니다.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시행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를 속이는 기업이나 은행가를 적발하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중국 좀 기대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기대감 우크라 러시아보다 여기가 더 빠르려나요?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안이 두 달 만에 실질적인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얼마 전 6주간 임시 휴전을 하자 라고 제안한 바 있었는데요. 갑자기 하마스는 대답 없다가 이번에 역제안을 꺼냈다고 합니다. 135일간의 휴전을 하자고 역제안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 휴전까지 이어서 하자고 말하다 보니까 뭔가 대화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 찾을 수 있겠죠. 다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면 영국 휴전은 아니다. 이렇게 손을 긋고 있다고 하니까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올해 중 한 번은 재건주의 급등을 볼 수 있을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1월에서 한국에서 단 한 대 야 진짜 대박입니다. 테슬라는 없어서 못 사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1월 한국에서 테슬라는 단 한 대만 팔렸다고 합니다. 물론 보조금 정책이 2월에 확정되어 보통 1월에는 전기차 판매가 급감하는 게 정상이지만 한 대는 매우 놀라운 수치라고 하네요. 이 와중에 아이오닉5는 39대 EV9은 450대 가량이 팔리면서 테슬라와는 온도차가 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앞으로 테슬라는 한국 시장에서 더 어둡다고 하는데요. 보조금도 5,500만 원으로 이렇게 제한을 내렸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Y는 가격을 내려야만 이렇게 보조금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거에 따르면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면은 보조금이 더 낮아지는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또한 테슬라에게는 한국 시장이 사는 악재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어닝 서프라이즈 카카오 게임즈가 시장 기대치를 상위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나 증가한 141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상위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출액도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즈가 안 좋은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서프라이즈 내는 기업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하지만 주가는 그냥 미지근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명절입니다. 키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조금 공부로 돌아올 예정이니까 키리분들 어디 이동하실 때나 아니면 뭐 주무실 때 조금씩 그냥 틈틈이 보시면은 아마도 증시 흐름을 놓치지는 않으실 듯 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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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오!